2월 9일 카이란 세단이여 입을 다물라 세단이 울고 간다 실키 드라이빙 카이란 세상이여 입을 다물라 부드러움은 세단만의 것이 아니다 실키 드라이빙 카이란 세상이여 입을 닦는다 부드러움은 세단만의 것이 아니다 실키 드라이빙 카이란 세상이여 주목하라 성능을 넘어 이제 지능형 SU 2007년형 카이란 성능 성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